Q. 마이크 소리가 왜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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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고요 그만하나 하지 않습니까 대가리도 없으십니까 시발 그만들어 하세요 저새끼들 너네 죽이였습니다 지금 이 끝나면 너네 다 죽이였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이거 이 끝나면 너네 다 죽이였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하여튼 검판새끼들 시발 2개가 없어요 다른게 고대가리들 심지어 너네 이거 썼다고 다 죽이였어요 진짜 에스플로 바꿔가지고 슬벌이 굉장히 날 것 같네요 슬벌까 죽여줘요 얘들아 슬벌까 죽어라 두부탈이 뭐지 뭐지 두부탈이 뭐지 두부탈이 뭐지 아 내가 말을하면 안되겠다 말을하니까 개새끼들이 더 개새끼들 그러니까 저 간놈으로 아 근데 개새끼들이 유명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보다 게임소리가 더 크다고요 자 됐습니까 자 됐습니까 이제 깔끔하죠 깔끔한 부분이십니까 자 추천과 질의잡기 좀 해주세요 자 스피부타콘토를 보여드립니다 자 스피부타콘토를 보여드립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요 그냥 들으세요 저거는 벼플로 대구타콘토를 저거 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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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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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채 콤빵 씨바 겠사잇더라 박채세기 콤빵을 손하면서 말하세요 손바운드로 손 외치고 말하세요 저는...... 소변 강웠논스 시러 protects 유리한bes 시러운에서 박스 시나리오를 보는 이동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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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세요 っていう 이 제동신 낙냐냈어 얘들아 날 좀 보고 배워 시발 불 마라 잘해요 개새시더라 시발 SP 타면 나 진짜로 안져 나 진짜 용어도 안져 용어영 오잖아요 바로 사나이 구매타리고 끄지나 그렇고 바로 사나이 구매타리고 바로 사나이 구매타리고 SP로 바꾸니까 무살이 아직 살아있다 원래라면 무살이 벌써 뒤지고 없었거든요 근데 SP로 바꾸니까 바로 죽살이 살아있는거 보세요 개쩔지 않습니까 얘들아 뛰고도 막을 아 시바 돌았겠네 이런거는 뒷방으로 바로 끝냅니다 인정 그러면서 바로 뛰어져 내 무탈 어디갔어 무탈 어디갔어 무탈 어디갔어 바로 울타라 운영 시바 개조죠 한 번 뿌려준 다음에 돌판기 밖으로 바로 앞마당 제거 와 시바 엑스트리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막 부르면서 제일 안전 그러면서 이거 다 줄어져 한 번 더 영도세경으로 대상치고 그러면서 갓라스 가르면서 울트라 뚫으면서 바로 그냥 시바 완전히 개있죠 완전히 그냥 개뿍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실력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왠줄 아세요 내가 에스피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추론 좀 해주세요 얘들아 이런 경기 보면서 추천 한 번씩 찍자 얘들아 추천 좀 찍어라 개트레기 추론 좀 찍으세요 에스피를 왜 바꿨냐면요 프로게이머들은 에스피에 다 최적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피를 깐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가리 빨간 새끼야 2연승 갑니다 오늘 레이더 1등 제가 석권을 하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레이더 1등 찍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레이더 1등이 김종호에요 비갑다 비 이거 혁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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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다 혁진이 답어 혁진이 답다 혁진이 답어 혁진이 답다 혁진이 답어 비바 혁진아 박나라 이게 몇이냐 118이 씨발 혁진이 답다 혁진이 답어 얘들아 잘 봐라 얘들아 내 몇삼 고인아 내가 1등이 될 몸이야 알겠나 간다 간다 씨발 조절 좀 해주세요 혁진이 답다 혁진이 답다 권혁진 스타 레이더 100위 진입전 간다 수많은 레이더 경기가 있습니다 레이더 1위 진입전 2위전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100위 진입전 갑니다 갑시다 5척 제3 진입전 주로좀 튀고 주세요 스타 레이더 100위 진입전 간다 암연 아 미안하다 됐냐? 스타레도 100이 뒤집어 갑니다 면상 오프 혁진이 답다 혁진이 답어 이거 100개빡 콜 쫄 쫄 쫄 쏘라죠 상감사합니다 사비지 그러면 시발놈아 개새끼야 돈에 미친새끼야 이 새끼 완전 돈에 미친새끼야 시발 가난을 아는 새끼예요 이런 새끼들이 가난을 아는 새끼입니다 당연히 사비팡이지 시발놈아 아니 니 거지인걸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저는 저는 부자입니다 100개빡 갑시다 콜 100개빡 콜 100개빡 콜 100개빡 콜 100개빡 콜 아 개새끼 뭐야 시발 뭘 빌드가 똑같애 채팅금지 처먹고 아가리 여무세요 시발 뭐 빌드가 똑같애 시발을 시발 좀 발망입니다 그만하세요 빌드가 똑같애요 이번에 그러면 신세계빌드 보여드립니다 이번에 빌드 암살빌드 보여드립니다 이번 빌드 암살빵입니다 암살빵입니다 암살빌드 들어갑니다 이번 빌드 바로 암살빌드 들어갑니다 이거 치면 저 진짜 농담하 이 새끼 방소리네 와 재새끼 바로 원서치하는거 보세요 이 새끼가 사람새끼입니까 여러분들 이 새끼가 사람새끼입니까 디발 바로 원서치하는거 보세요 시발 사람 아닙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너 고소할테니까 이 번호는 내 사업번호거든 너 바로 고소할테니까 그럴 줄 알아라 시발년아 죄송하는거는 너희 어머니한테 하고 너 드릴 준비해 아니 개새끼가 어제부터 전략적으로 시발 유명으로 다 들어준다 개들 적당히 전화해라 이 시발 쓰레기같은거 내비현상 안보여 복싱이년 킥복싱 3년 무에타이 5년 했다 시발 가보면 뒤지는거 뒤지는거 1초도 안걸린다 딱해라 한번 제대로 한번 돌아볼까 시발 여러분들 삼삼개 감사합니다 순천님 삼삼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XEP로 바꾼실력 제대로 누구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누가일거 같으세요 일단 프로그룹을 잡을게요 컨트롤해봤자 동안에 들쥐입니다 동안에 들쥐죠 잡겠습니다 동안에 들쥐다 이 개새끼야 잘갈대요 다닥 시발 컨트롤 시발 이재동 인정 야 버퍼있는 새끼들은 컴퓨터를 스마트컴에서 맡어 근처에까지 그런 찡당이 생겨서 안벗어나갈거냐 얘들아 스마트컴 컴퓨터 좋잖아 2년안에 8대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좀 바꾸세요 이렇게 그릇같은 새끼들 개새끼야 개새끼야 그렇게 자리겠어요 답답해서 못보겠습니다 제발 철천두세요 아시겠다 얜 수술숭시거라 아거더라 철천히 개 두드러팬다 이봐 얘들아 압박하면서 내 벤새로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압박을 갑니다 그럼 포토 존나봤겠죠? 그러면서 운영갑니다 철다른 빌드 인정 여러분들이 자꾸 빌드가 똑같아 그러니깐 철다른 빌드는 보여드립니다 시발 철다른 빌드 갑니다 봐도 늦었다 이 시발현아 이미 늦어버린 인데 태태태태태태태태 포지깨고 공격 squat 좋아요 개쪽합필게요 개쩔쩔 빌드 또장atten 이봐 험 이재둥이 이거야 이게 바로 sub it 아 오우 대박 개초마초마자고 이폭기 리버다 에파이 acc 할 lere read 리스 아 마 로 다이사! 뽕으로 참아봤다 얏! 다이사! 와 개새끼 방풀하네 울 direkt 제발! 에어아옹! 제발!! 다이소, 개떼끼! 널 달려 둘 순 없어! 이거 맞고! 컨트롤이 이동인데, 개떡이야! 일로 바로 막아두면서, 개운영! 개쥐 발음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권혁신, 기타콘으로, 개가리! 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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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리! 커트로 개쩔죠? 형님들! 에스피라서 그럽니다, 에스피! 제가 지금 에스피로 바꿨어요, 수사체력화! 지금 김태경와도 잘 못막아요! 그리고 연승합니다! 개가리, 개가리, 개가리! 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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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리! 휘둘러가 끝내겠다! 혁키니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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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발름! 드라 Glenn Lenker Joan Fan! 개가리, 개가리 소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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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운, 홁키니답다, 혁키니답다, 혁키니답다! 이쪽으로 와 개가리 부탁드릴게요 히히히히 히히히히 혁신이 답다 혁신이 다워 진짜 개조까지 못하네 그런 거 안 죽는다 이 새끼야 내가 꼰돌이 좋은데 한마리만 죽을 수 있는데 두마리는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이 새끼야 혁신이 답다 혁신이 다워 완전히 새끼발이네 혁신이 답다 혁신이 다워 세예 혁신이 답다 혁신이 다워 새끼야 혁신이 답다 혁신이 다워 이게 바로 스타 저그플레이어다 이대동을 능가하는 씨바콘토를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나 스쿼트에서 뽑아준다 얘들아 뭐야 허세호 바로 죽인다 이 새끼를 타격을 수는 없나 암살 자체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 새끼가 할거라고 줄이시는 일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와봤자 볼도 없었어요 뒤로 빼주면서 토콘을 시전 토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수만 딱 간 다음에 바로 하이템으로 똥꾸녕을 바로 팩팩 기모기 팩팩 기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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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개조바르고 있죠 기발 기를 죽으러 하는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총권이 괜히 총권을 하는게 아닙니다 총권에서 나오는 코스로를 1대1로 6으로 안주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연산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와봤자 히드라 대기중 우그름도 안시키죠 김태경이 와도 못짓죠 히드라만 존나게 짓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자극을 주면서 상대 하이템으로는 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배가리 박살 그러면서 들어가는거 우주로 바로 하이템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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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분명히 똑같이 맞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김생용 아버지가 와야됩니다 하지만 바로 뱅뱅뱅 뱅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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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끄라!? 쟈 한생명이 태어나야됩니다 한생명이 태어나야됩니다 빨리 충격 아아아아아아!!! 개대끼야 시발 한 생명이 태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현실입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태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시발 하지만 너는 바로 해갈 박수 아무것도 못해 너는 나의 코나에게 있습니다 해갈 박 해갈 박 옥시기발로 체력중대는 해갈 박 개세기 넓고 바로 벌어오시면 멀지 못하게 시들아 계속 뛰고요 그러면서 내가 알 것이라면 이제 무발로 하이템플로 바로 부금하게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부금 나와주십쇼 렛드 고 아름다운 부금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하이템플로 너는 나에게 주의진 중대 조사야 해갈이 또는 있어요 또는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해갈이 어 호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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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 하이템플로 막 잡겠습니다 하이템플로 해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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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w 마피아 안녕히 계세요 웨! S.O.P을 질려 웨! 이거 완전히 돼지 말라지요? 아 좀 잘하는 새끼가 나한테 와봐 김태경 불러란 말이야 얘들아 김태경을 불러 김태경을 불러란 말이야 아 개질끼야 김태경 어딨는데요? 얘들아 그래도 재미가 없잖아 김태경 오라그래 나 S.P가 지금 김태경 오라 그러세요 지마 길전 켜도 진다고요? 한 번 더 웃기겠습니다 지마 여러분들 S.P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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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다는 S.P예요 이잉 말 좀 되는 소리로 하세요 개새기기부라 개갈이가 없으세요? 이웃열 하자고? 내가 지금 한 마디만 할게 나 허세 안부립니다 형님들 저 허세 안부리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범인 이재동 유후 이재동 이재동 용담 아닙니다 왼손으로만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맞아옵니다 많이 슬프다 가족들 오늘 좀 많이 힘들어? 오늘 많이 힘들어 얘들아? 우리 가족들? 오늘 왜이래? 이거 너무한 부분이잖아 가족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줄게 가족 힘내세요 철구가 있잖아요 가족 힘내세요 철구가 있더요 감사합니다 전화좀 해주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남은 다 잘 먹겠습니다 혁진이 있을 것 없냐? 진심 벌칙 쌩꺼 부른다 방코대장 봉준이 개요적이잖아요 에? 아니 뭐 봉준이랑 붙입니까 형님 대갈빨이 없으십니까? 스타로 뭐 주먹이 온다지만 스타로 따지면 내가 팍팍팍팍팍 이러면 걔는 아앗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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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새꺄에요 체급이 안맞습니다 아아 뭐 김태용이나 아니 뭐 이용으로 붙여주셔야죠 아니 기관 무슨 체급이 안맞은 새꺄라 붙일려고 그럽니까? 뇨 마시는거 아니면 아이고 기멋띠천개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디 좀 바꾸세요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어둠의 길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꺼지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디 정말 극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2년 전에 추억이 떠오릅니다 2년 전에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냥 꺼지세요 별부수 안받겠습니다 어문들 2천개 받았네 기모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야 누구랑 갈까 형님 디와이 형님 토토사이트 아니라고요 잠시만요 건너들어 가겠습니다 건너들어갑니다 기다려보세요 제4회로 발동합니다 화면 잠시 가르치요 건너들어갑니다 아이고 토토사이트 아니었네요 아이고 형님 우리의 스포타임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스포츠라는 단어를 들으면 심장이 대시벨이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형님 농담아니라 이 대시벨이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형님 형님 일단 죄송합니다 진작 아니네요 아니 그 데이터사이트에요 여러분 그건 합법이에요 다를금 안아주자 일단 감사합니다 형님 2천개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스포타임즈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혁진아 왜 뭐 씨발련아 말하라 해봐 뭐 혁진이 뭐 씨발련아 진짭니까 아 노잼 아 노잼 씨발 무슨 밀리 손톱 발무임까 애무나하십쇼 형님 형님 아니 무슨 씨발 발무임까 에? 그냥 애무나하십쇼 아니 씨발 무슨 말도 안내려 솔로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예의는 아니지만 일단 아가들한테 때리겠습니다 헉! 개새겨 형님 아니 형님 발무보다는 팀플 개인전 해가지고 깔끔하게 갖추다 형님 그게 깔끔한 부문이십니다 너무 씨발 젖같습니다 형님 형님 팀플과 개인전 갑니다 형님 눈썹은 동생입니다 머리까지 가자 머리까지 가자 참빛한 머리 가자 눈 좀 주세요 클론즈에 맞춰서 가자 가자 이게 가자 가자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따라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ying다 고 ilkότε 짝쳐라 다시 Hero So Choose 이거 자신 없나? 네 형님 잠시만요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할게요 형님 제가 형님을 오늘 처음 뵀지만 형님의 존함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성은자씨요 이름이 맞나요? 제가 오늘 형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만 형님의 존함이 떠오릅니다 내가 씨발 밀가루까지는 가능합니다 밀가루 파티 밀가루 밀가루 파티는 가능합니다 형님 밀가루 파티 그건 영정 아닙니다 형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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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내가 승부에서 하는거 봐 방지 바꾼다 방지 바꾼다 얘들아 오늘 형진이 막방이다 바꾼 쳐다라 바꾼 쳐다라 내가 내가 왔도다 xp xp를 찾고 내가 왔도다 내가 왔도다 답에 경청해라 붙여 핸스업 기화영 리스폰 간다 얘들아 내가 누구냐 xp로 바꿨다 갑니다 xp의 신화 간다 catsp 워논 번호 번호 원 an 번호로 잡아라 외도도 BACK Xp야 외도도 외도도 별풍도 柔고 1석 와 두아 OT 가자 가자 밀가루 파티마 제감 안합니다 밀가루 파티는 밀가루 안하면 안합니다. 영적 아닙니다. 음식방송에서도 했습니다. 하실겁니까? 아 그럼 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허비의 달인 바로 구락에 나갑니다. 제가 누굽니까? 행님들. 허비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쫄립니다. 철구역이나 해야지 흥하는데? 기발? 그러면서 맘에 주면 좋습니다.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새끼 바로 구두로 맞습니다. 갑시다. 저 새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니다. 맞죠? 하죠? 바로 혁상의 달인. 바로 혁상의 달인. 내가 혁상의 달인입니다. 거의 변호사입니다. 기발? 갑니다. 울어라 바람 내 눈물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이 뭘 안간간 나 나 사랑의 영혼 야카다노카신마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간다 여러분들 저 집중 좀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저 초사이업 빙이 존나 집중해도 됩니까? 형님들? 존나 집중하겠습니다. 저 새끼 바로 악을 째려버리겠습니다. 형님들. 집중해도 됩니까? 개발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새끼 식국은 비범만 걸어놨네요. 제가 사회눈을 발중화시키려고 했는데 저 새끼 빠릅니다. 여쭤. 누구보다 빠릅니다. 제 사회눈을 핸드폰 바로 열었는데 저 새끼 식국은 비범만 걸어놨네요. 개새끼. 빠릅니다. 빨라. 그래도 저한테 안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혁신이 답다 혁신이 답어 혁신이 답다 혁신이 답어 기화형님 청계수품 감사드립니다. 집중해서 두드러 뺄게요. 저 지금 SP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훈훈합니다. 수정 좀 해주세요. 제가 누군지 보여드립니다. 아니 비범만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저 STX 집유난 지루 1 적이었습니다. 예? 제가 설마 지겠습니까? 제가 접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새끼 안전방으로 그냥 성껏 존나 막으면 꼬라박으로 오면서 하면서 바로 나박이지. 6리 무조건 찍을게요. 6리 무조건 찍습니다. 저 새끼 투게이트 할 수도 있어요. 6리 찍고 정착합니다. 존나 안전방. 개 허접 상대로 할 때의 빌드. 개 허접. 아 내 방에서 씨바면서 개 또 구름내가 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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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뛰어 이 개새끼야. 아으... 아으... 키모띠. 알랄랄라 키모띠. 키모띠. 개 또 못했지. 키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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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도망가죠. 그건 이제 비겁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바로 끝나나요? 바로 끝나나요? 노잼인데요? 바로 끝나나요? SP에 엄청난 실력 바로 끝납니까 설마? 바로 끝나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끝났네요 운이 없습니다 띠발 혁진이답다 혁진이다오 개첩할랐죠? 혁진이답다 혁진이다오 추천 좀 해줘라야더라 여기서 내 빌드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저의 빌드는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개운영 운영으로 개시기 빠릅니다 다시는 못갚시기 혁진이 제시기 이름만 들어도 덜덜덜 떨리기 거의 외나무 다리에서 왼수로 만난 느낌의 외나무 다리에서 그시발 사악한 전수사자를 만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개첩할게요 개첩할게요 혁진이 방구로도 상관없어요 실력차이가 도난하는 거예요 실중 안해도 이깁니다 실중 안해도 이깁니다 실중 안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저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거니 바르세요 얘들아 스마트코트 많이 사라 쿠션 좀 피고 주세요 스마트거 사는게 진짜 좋죠 얘들아 10개 생그럭까지 감사합니다 부키 형님 고맙구요 집중할게요 온용으로 개뚜깍 뺄게요 두배하지 마라 두배하지 마세요 아그리 맞습니다 두배하지 마세요 두배하지 마세요 바로 들려봐주는 SP의 능력 운나쩔죠 바로 스파이어 0.1초도 버플이 안생겼습니다 바로 뒤엎습니다 SP의 능력 그러면서 공으로도 경찰 시발 거의 이재동입니다 끌어쨔해주세요 거의 이재동 아닙니까 쫀타인께 안녕하세요 끌어쨔RED 방가방가방가방가뿐만가빹 이거나 먹으세여 이거나 먹으세여 집중하겠습니다 저걸 8개 맞춰주면서 저거는 8개 맞춰주면서 쓰러스 끌고라였더라 오다가 3초만에 1,2,3 씨발 에이터로 내려갑니다 나 깨끗이야 에이터로 내려갑니다 저희도 볼게요 또 다크가겠지 다크는 꼬름놀이겠죠 뒷봉지같은 새끼 다크죠 빠른 다크 제 말이 맞죠 선거 1개 지어버리면 끝나요 다크 맞죠 저희도 볼게요 에이 날 막았지요 다크일 줄 알았다 시바넘 너는 딱 그 밖에 안된 이기야 센터 이기야 에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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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필이 되게 해. 조금 이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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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 막아버리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